그게 뭐였지? 이름이? 아... 집게핀 집게핀 그렇지 이거 어? 아 예쁘다 딱 내가 원하는 게 이 별 모양인데 아이 왜 렉이야 야 왜 내려가다 말아 왜 렉이야 내려가 내려가 어? 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것도? 대박! 야 우리 집에 대박인 거 있어 뭔데?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직접 봐야 돼 뭔데 궁금하게 나 학교 끝나고 우리 집 올래? 하 야 잘 봐 대박 야 너 뭐 한 거야? 장난 아니다 지금 나도 이 상황이 적응이 안 나 여보 언니 언제부터 이래? 몰라 어제부터 그래 어제부터 다른 것도 해? 응 다들 너 뭐 먹고 싶어? 나 홈런불 홈런불 홈런불? 아... 장난 아니다 야 그러면 에어팟 이런 거 같은데 에어팟 에어팟 넌 천재야 나 에어팟 진짜 갖고 싶었었는데 잠깐 확OTHER 고 une 뒤에 에어팟 에어팟 어떻게 아이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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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야 야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 있었거든 그거 검색해 봐 거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제일 위에 그거 이거 옆에 거 이거랑 모자랑 누나가 늦게 왔지 보고 싶었어 어디 갔어 엄마 내 방에 있는 컴퓨터 어디 갔어 그거 팔았어 뭐 갑자기 너 그 공부도 안하고 맨날 컴퓨터만 해서 엄마가 중보로 팔았어 아 그거를 말도 안하고 팔면 어떡해 그거 사줄 때 공부 열심히 하기로 했었는데 너 성적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보면은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어 하루 종일 아 말도 안하고 팔면 어떡하냐고 엄마 그걸 말도 안하고 그냥 팔면 어떡해 말이라도 하지 엄마 미워 아우 추워 오케이 중본데도 쓸만하네 배터리도 괜찮고 아 나 뭐 하려고 했지 충전기 고장 났지 충전기 없어지면 또 사고 없어지면 또 사고 뭐가 묻은 거야 오 ves yeah 추워 files according to me vai will 최소 .